제13회 한일 중성자과학국제회의가 충남 부여에서 한국과 일본 원자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성자과학연구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의 중성자과학연구시설 장치과학자와 이용자 간의 교류를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두 나라가 오감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대 행사로 제1회 수소 및 이산화탄소 저장 워크숍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일정으로 진행됩니다.